2단 사이비 대책 사역 2단 사이비 대책 사역 2단 사이비 대책 사역이라고 하면 2단 사이비와 싸우고 정죄하고 폭로하고 이런 점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역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나치게 날카롭다, 죽이는 사역이다 같은 말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2단 사이비 대책 사역이라는 이름 하에 지나치게 정죄 위주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선입견과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바른미디어가 추구하는 사역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2단 사이비 사역은 2단 사이비를 예방하고 교리를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방보다 중요한 대책은 없죠. 빠지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리 비판 역시 2단 사이비 단체에서의 탈퇴는 물론 건강한 삶과 신앙인으로서의 정착을 위해 더없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해온 대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2단 사이비 대책의 패러다임은 반드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방과 교리 비판을 넘어선 시대에 발맞춘 대책이 필요하죠. 2단 사이비도 모태신앙이 발생하는 시대이고요. 2단 사이비 단체의 교세가 커질수록 피해자 탈퇴자의 수도 급증했고요. 2단 사이비가 각종 문화 컨텐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교리 비판을 넘어선 심리 정서 상담이 필요해요. 2단 사이비의 수년간 빠져있던 남편 혹은 아내가 교리 비판을 통해서 자신이 몸담은 단체가 허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단체를 탈퇴했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탈퇴했으니까 다행이다 혹은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죠. 탈퇴자의 입장에 대볼게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진리라고 믿었던 존재가 가짜임을 안 순간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박탈감, 자괴감, 허무함 혹은 자신이 포섭한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다면 죄책감도 느낍니다. 또한 사이비에 몸담고 있는 동안 부부관계는 처참하게 깨진 상태죠. 교리적 회심이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간 쌓였던 상처를 회복해 나가야죠. 교리 비판을 넘어선 심리 정서 상담 그것도 종교적 이해가 가미된 심리 정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2단 사이비 피해자, 탈퇴자를 전인적으로 회복하는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2단 사이비 단체에서 충성하다가 사회를 살아갈 준비를 못한 상태로 탈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사이비 단체에서 충성 경쟁을 펼치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을 당한 사람도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특히 우리 바른미디어 구독자님들은 2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것을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이제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이분들의 회복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로는 법률적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사이비 집단을 벗어나려다가 부모에게 감금당해 폭행당하는 사람들, 탈퇴 후 펼친 예방활동으로 소송폭탄을 맞는 사람들, 이혼하라고 가르치는 사이비에 맞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소송 중인 사람들 등 2단 사이비 관련 소송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송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2단 사이비와의 법적 다툼에서 승리하면 좋은 선례를 남겨서 또 다른 사람들의 대책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소송에서 지는 순간 대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죠. 좋지 못한 법률적 사례를 남기면 대책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법률적으로 잘 대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2단 사이비 단체들의 각종 무법하고 불법한 행동들을 현행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대책도 필요하고요. 2단 사이비의 문제를 교리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는 이 문제를 일부분만 이해한 것이고요. 사람을 미혹하는 2단 사이비에 대한 집중도 중요하지만 2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법률적인 대책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에 조금 더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